성면 질병검사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더 늘어납니다. 환경부는 검사기관을 55곳에서 앞으로 111곳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동안 검사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돼서 전체 성면 피해자의 40% 이상이 거주하는 충남 부령이나 통성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또 대기기간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 앞으로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면 성면 피해자가 기관을 찾는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